아! 왜 나한테 오는데! 아! 왜 나한테 오는데 둘이 싸우니! 이게 뭐야! 왜 나한테 와! 죄송합니다. 이게 왜 나한테 오는데! 첫 자기장까지 프리파밍 한 번 적어볼게요. 프리파밍! 프리파밍! 시체파닉! 가능! 내가 조금 더 어렵게 바꿔볼게! 시체랑 보건만 가능! 재밌겠지? 자! 보고볼 때까지 한 번 기다려볼까요? 아직 멀었어! 언제 오냐면! 밑에 이거 20초 지나고! 자기장 출발하려고 할 때 그때 올걸? 한.. 지금부터 10초 뒤? 19! 굿! 왜 안 오는데! 저기요? 온다! 온다! 그러면 내가 알려줬지! 보급이 아래로 이렇게 오면 보급한테 가지 말고 보급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! 됐다! 비상! 파이널 비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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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소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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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! 타임! 보급이 어딨다! 타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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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체! 시체 하나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파이널이잖아! 약속! 다운 보급 먹으면 되긴 한데 짬떡은 개이득이잖아! 총 생겼어! 총! 총 생겼어 아 저기 보이는데 아 총이 좀만 좋아도 발소리 아 뭐예요 근데 왜 왜 갑자기 씹어붙이는데 아 뭐야 아 씹어붙이지 마 아 도망자 쿵쾅쾅쾅 이렇게 나는 풀파밍이 되고 아 맛있어 맛있어염 혹시 보급을 아 이게 첫 보급이라서 보급을 먹은 애가 먹진 않았겠구나 약당 먹어주고 보급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 머리가 핑크색으로 보여 아 이거 삼뚝이라서 안줌 와 이게 죽는구나 설마 너 삼뚝 님들 삼뚝 먹었어 삼뚝 먹었어 삼뚝 먹었어 삼뚝 먹었어 이 미션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 당황 중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모르면서 성격을 뻔했다고 아 좀 두 번 실패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 아까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사람 나 모르거든 잡으러 가보자 시비 걸자 시비 걸어서 세워야돼 얘 아깨지 아 이 집에 한명 더 있었네 아닌가 얘가 올라온..거? 어우 이렇게 빨리 올라와 이 층까지 와 아깝다 퇴근은 보급이 엄청 많네 아 나 그냥 생각하고 온건 아니었는데 보급이 좀 많네 아 님들 살려줘 꽉 잡아 추락한다 정신줄 났나봐 여기가 좀 핫플이라 시체를 먹기엔 좋을텐데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는 것도 재밌다 그치 내가 고른 여기가 현명인데 여기서 보다가 시체 하나 먹고 나가면 되겠다 그치 시체를 아무리 다 싹싹 긁어먹어도 남게 돼있을 거니까 지금인가 지금이니 아 떨어지는 거 피가 끼는 거 같아 무서워서 허리가 안 펴지노 시체인 척 어 구성구 바닥에 있는 거 못줍나? 7탄이 7탄이 한 팔도 없어 싸움 끝났다 무조건 한 방에 잡아야 돼 지금 반 피치고 게임이 길어지면은 나 술 탈에 죽는다 그렇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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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정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미친 거 같다 미친 거 같다 미친 tournament 미친 screaming 미친 미친 충전해 충전해 충전 양용이 없는데? 이건 예상 안했는데 이건 예상 못했는데 술탕 간다 안 돼 안 돼 예상 못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 조졌다 내가 길이를 화나게 했어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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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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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제발 둘이 싸워 둘이 싸워 둘이 싸워 아 왜 나한테 오는데 아 왜 나야 아 왜 나한테 오는데 아 왜 나한테 오는데 아 왜 나한테 오는데 둘이 싸우지 이게 뭐야 아 왜 나한테 와 아 죄송합니다 이거 왜 나한테 오는데 둘이 싸우지 이재이 노래 다가 조진경으로 이재이 별로야 아 아 아 으 어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